제가 부러워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도 이게 좀 부러웠다고 그리고 내가 또 부러워하는 유튜버 채널이 이런 식으로 둘이서 같이 콘텐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부럽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좀 내 유튜브에 좀 끌고 오고 싶어 가지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얼굴을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나왔었는데 이 녀석이 어디 갔나?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안 움직이네 보이나요? 움직이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약간 보이거든요 지금 아 우와 아 아 아 음 어? 왜 안 움직여? 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옆에 두고 뭐 이제 이렇게 아까 그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아직 뭐 모델링 뭐 그런 걸 뭐 몰라가지고 세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영상에는 내가 이렇게 있고 우리 와이프가 옆에 저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? 우리 와이프랑 이제 인사한 거죠? 어 안녕하세요? 아 이거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근데 모델링을 뭐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싼 거 그냥 싼 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로 그냥 하면 될 거 같아요 뭐 따로 커스텀에서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그냥 그 가면 같은 거 제가 죄송하게도 우리 와이프 이제 방송이 나올 거니까 지금 보시면 와이프 방송 출연 시 쓸 가면 추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더 좋은 게 나와서 가면보다는 버튜버로 하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버튜버 세팅에 대해서 좀 아신다 그러면 좀 저한테 뭐 메시지나 이메일 좀 주세요 지금은 꺼놓을게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? 재밌을 거 같지 않아? 나는 사람이고 옆에는 버튜버 재밌지 않나요? 아 그럼 그냥 내 얼굴 끄고 버튜버로 하자고? 뭐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야? 아 좀 내 얼굴 끄고 이렇게 제 Taho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호! 방 passe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윙크? 윙크? 아 아 아 아 아 깜빡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Guys 제발 봤네 이게 나야 얘들아 이게 나야 귀엽구만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신이 버튜버입니다 오늘 데뷔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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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안녕하세요 방금 오류가 안 나가지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너무 웃긴다 귀엽게 윙킷 여기까지 여기까지